네, 문이 열린 차를 골라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차량 털이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는 백발백종 범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자동차문은 꼭 잠그셔야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골목.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을 잠깐 서성이더니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갑니다. 한참 뒤 차에서 나온 남성은 맞은편 건물에서 나온 차주를 발견하곤 그대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던 남성은 근처 원룸 건물 구석에 숨었지만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힙니다. 차량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문이 열려있다는 걸 안 30대 남성이 차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훔친 뒤 그대로 달아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착안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3일 밤에도 울주군 삼남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차량을 털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찾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에서 발생한 차량 털이 범죄는 모두 46건. 피해 차량은 모두 차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털이 범죄는 인적이 드문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리아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51명인데 이 중 대부분이 10대 또는 30대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털이 범행수법이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거나 무작위로 출입문을 당기는 등 아주 단순하다며 주차 후 차문을 잠갔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차량 털이 범죄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범죄인 만큼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